우리 학원은 모모랑 몇 분이 일어나서... 진짜? 여기 팬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저희는 노래를 부를게요 지금 뭐... 제 조용히 없이 저랑 카메라 감독님이 당황하고 있어요 한 번 건드려도 실패할 거 아니에요? 빠르게, 빠르게 빠르게 한 번까지 볼게요, 둘, 셋 둘, 셋 둘, 셋 눈물 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베이베 베이베 티티 너무해 너무해 팝! 아... 6개!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! 하하하하